네 반갑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자 어제 영상에 이어서 자 LS 머티리얼즈 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자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LS 머티 제일 중요한 중요점만 좀 찍어드릴 거니까 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구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매도 이 매도 시점이겠죠 자 이거 제가 오늘 상세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지금 갈 수 있는지 요거까지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300% 자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 300% 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장 시작하고 자 한 시간이 제일 집중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자 300% 자 매시에 갔죠 10시 38분에 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로주 참여를 못해서 자 오늘 이제 매수를 좀 하려고 했던 분들 결국 이제 얼마에 매수를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매도가까지 제가 잘 이끌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일단 현재 이 LS 머티 현재 유통 주식 자체가 1970만 주입니다 1970만 주인데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기관과 이 기관과 외국인이 자 1600만 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지금 370만 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1600만 주 중에 자 개인이 도대체 얼마나 매수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 물량이 오늘 얼마나 얼마나 지금 매도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어쨌든 장 마감이 돼 봐야 좀 알 수 있겠지만 내일도 어쨌든 급등이 나올 거예요 자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일단 중요한 거는 자 첫날부터 자 일주일 정도까지는 무조건 수급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상장한 종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새 종목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린 리소스 12월 24일날 자 그린 리소스가 자 상장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찍고 자 결국 음봉으로 좀 마무리를 했죠 에코아이도 똑같아요 자 상장한 다음날 똑같이 상한가를 찍고 다음날 어떻게 됐죠 바로 다음날 지금 음봉을 좀 보여주면서 쭉 흘러내는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상장한 자 KNS입니다 자 12월 6일날 상장을 좀 했던 종목인데 똑같이 상장 첫날 자 300%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자 다음날이죠 자 30% 상한가를 찍었어요 상한가를 찍고 결국은 음봉으로 좀 마무리를 좀 했죠 그런 다음에 지금 어쨌든 행보하는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 LS 머티 이 LS 머티가 똑같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4,000원에 450만 주 이상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좀 개인 물량인지 자 기관과 지금 외국인 둘의 물량인지 정확하게 조금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내일은 갭상승 시작으로 자 미친 변동성을 좀 보여줄 거예요 자 미친 변동성을 좀 보여줄 텐데 이거 지금 매소를 한다고 하면은 자 어디 구간에서 매소를 좀 해야 되고 자 어디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어디서 알려드릴 수 있냐 제가 이 채널방 자 요렇게 지금 채널방에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서 대응 받으면서 좀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소를 아직 하고 싶은데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 제가 지금 구간별로 자 가격별로 매수매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구간별로 다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요 대응 전략 자료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내가 매소를 어디서 하면 좋을지 매도는 어디서 하면 좋을지 제가 여기 상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LS 머티리얼즈 어디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좀 상세하게 좀 적어놨어요 이거 무조건 오늘 꼭 읽어보시고 자 내일 위아래로 자 미친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자 미친 변동성 안에서도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-4903-7423 자 문자로 LS 이 LS라고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와 함께 이 채널방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자 채널방 링크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채널방 링크 자 제가 문자 안에 넣어놓을 건데요 이 링크 좀 클릭하고 요청을 좀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좀 승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 지금 이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자 잘만 들어가면 자 한 번에 40%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이 신규 이 신규 상장주만의 메리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자 좋은 타점 자 확실한 타점 좀 받아가시면서 반드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채널방 안에서 좀 바로바로 대응을 좀 해드렸죠 이렇게 12월 12일 자 LS 머틀리얼즈 제가 9시 3분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문자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그분들 다 승인받아가지고 채널방 안에 다 제가 초대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좀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좀 드렸고 자 내일도 자 실시간으로 체크한 후에 이 채널방 안에서 장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자 010-4903-7423 텔레라고 좀 보내주세요 LS 텔레라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제가 12월 12일이죠 자 장 전에 단타로 이 단타로 좀 수익까지 좀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지금 무료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요렇게 대응을 좀 해드렸고 이렇게 지금 무료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종목도 좀 받아가면서 자 보너스 이 보너스 수익 좀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신규 상장한 종목 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자 알고 들어가야 자 수익을 보시는 거고 자 모르고 들어가시면 자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요렇게 신규 상장했다고 해서 자 비교해드렸던 종목 자 이렇게 첫날 다음날까지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? 자 이게 뭐냐면 자 무조건 들어간다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자 무조건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 내일 기관과 외국인이 자 물량 자체를 좀 많이 던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자 한 달 내내 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일 올라가고 자 다음날에 갭이 뜨면서 자 폭락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예요 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빠르게 자 빠르게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자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받으시면 되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자 목표가까지 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없이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자 올라갔다가 좀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한 번 정도 횡보를 하는 그림을 좀 그런 그림을 좀 보여줘야 더 높은 곳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이 내일 시장 상황을 좀 한번 봐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 타이밍이겠죠 자 매수 타이밍이든 이 매도 타이밍이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요거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 오늘 무조건 이 자료 받아 가셔가지고 구간별로 내가 지금 어디 가격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 꼭 무조건 받아 가셔야 돼요 그리고 LX 머티리얼즈 자 요 상세하게 제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 종목을 위해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여기다가 상세하게 다 적어놨기 때문에 자 요거 정확하게 오늘 무조건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현재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이 어지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조그만한 이슈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매매하실 때 이 기준선을 좀 확실히 나눠서 좀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LX 머티리얼즈 자 오늘 상장한 후에도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기준선을 이미 거어 놨어야 돼요 나는 이 구간에서 자 이런 구간에서 나는 무조건 매수를 할 거다 이 가격이 안 오면 나는 매수를 안 할 거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추후에 자 꼭대기에 물려버리면 답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결국은 이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된다 자 이 매매 전략을 내 기준선에 맞춰서 나는 무조건 이 자리에서 매도를 자 매수를 할 거고 자 나는 이 어떤 금액 내 목표가까지 금액이 왔을 때 나는 무조건 좀 매도를 좀 할 거다 자 이런 기준선을 갖고 자 주식 매매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어차피 이 최종 이 최종적으로 판단은 어차피 본인이 일단 잘 내려야 돼요 자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말 꼭 명심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